제제제구성 제제구성 블리트 날먹 아이고 블리트 딱대 자다가는 짜다죽는 라가 불림 어 와 제커 자 암전아 빨리빨리 다니자 암전 개조네 진짜 눈 할퀴기 할퀴트 할퀴트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뭐 암전 혼자서 등반다 했는데 어 룬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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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드감 암전 암전 없으니까 이렇게 약할 수가 없다 룬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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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룬피 어둠 룬피 룬피 네잉 와 기아파 와 기아파 내 트럭 어디간? 엘리트가 더 죽겠다 미쳐가지고 엘리트 이냉 시성이 좋게 좋아 흐패턴하지만 약화가 걸려있다 룬피라 백렴퍼즐 했는데 터질텐데 터지라 그래 퍼퍼 깨노삼 아 제발 깨노삼 퍼보 없으니까 죽을마시네 퍼보 없는 디펙트는 상상할 수 없어 퍼보 없는 디펙트는 상상할 수 없어 퍼보 주세요 좌 에바 이 정도 체력은 뭐 낚인 것도 아니다 자수하면 차는 체력이죠 방열판 터보 아 제발 터보 아 터보 뜨긴 떴네 여기서 먹기 진짜 싫네 충전기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에휴 신송도 터보도 안 뜨는구나 신송도 터보도 안 뜨는구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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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... 떨칠 수가 없다. 어이 없는 건 어둠이들만 졸랐어요. 얘네들은 또 약해. 그쪽에서 만나요. 그쪽에서 만나요. 에너자이저. 컴드컴드컴드컴드컴드컴드. 복제할 거 있나? 조각몬? 신성신성. 또 문열. 핵부절 바이러스. 아니야. 아니야. 제거할 돈 남겨놔야 돼. 저열이라. 그쪽에서 만나요. 그쪽에서 만나요. 그쪽에서 만나요. 그쪽에서 만나요. 그쪽에서 만나요. 그쪽에서 만나요. 그 신성 좀 빨리 컴파일 드라이버가 훨씬 많아 돌듯 컴파일 드라이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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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말도 안되는게 누구만 든거야 퍼져라 백 조각 모으면 화나면 되지 싶은데 해시계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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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기생충 보니깐 딱치네 기생충을 보면 화를 못참는 병이 있어요 에너자이자이자이자이자이즈 에너자이저나에 터부하나에 핵군열 두개면 되지 멘보샤 카드 멘보샤 카드 737373 비힘성 터부하 5 터부하 5 6 7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회로가 너무 모자라네. 컴파일 드라이버 정도만 하나 더 있었어도. 수리건 보면서 적당하게 다 막았을 건데. 적절한 수비 플랜. 컴파일 드라이버 아니면 걷어내기라도 있었으면. 전혀 어려울 적이 아닌데. 컴파일 드라이버. 즉 어둠. 컴파일 드라이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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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니 이거 컴팔드라이버만 있으면 템포 엄청 뺄길 수 있는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내가 어둠존로 하면 달팽이 뭘 할 수 있는데. 안녕. 제 귀함 꽂았어야 하는데. 아쉽구만. 응 너정저와.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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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좋아.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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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아ㅏ아ㅏㅏ 음음음 이러고 있네 아이 다중시점만 있어도 좋을텐데 당신 빈털터리 와아 당신 빈털터리 와아 당신 빈털터리 와아 와 개아파 내가 상점 간 것도 아니고 상점이 나한테 온 다음에 빈털털이라 그러는 거 너무 빡친다 쓰레기 같은 놈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내가 상점트 간 것도 아닌데 아, 터뜨린 아아! 이펙트 차력 쇼! 쎄 뭐? 형 아 와아 장난치지마 아 아 아 펌파일 드라이버가 없는 나 드라이버 재설치가 필요합니다 펌파일 드라이버 재설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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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이게 빙신겜 펀드 하나 쓰는게 그렇게 어렵냐 게임 진짜 쓰레기이네 게임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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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